그러면은 뭐, 김도 앉았는데 쾌변 아이고, 식사 중인데 공부 안 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쾌변이랑 100점이에요 같이 웃어볼까요? 도와주세요 1, 2, 3 내가 지면 되겠다 기분 좋은 상사를 하지 하나 둘 셋 자위에 일어나 하나처럼 일어난 꿈을 하나하나 한번 눈을 부리태고 담샐 움직이는 hint에 한 번 착하고ANNA 즐겁는 상사의 꽃을 이어 잊지 말고 Happy loving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불어지네 I'm going to get up 유일한 희생이 정말 뭘 입어줘 너의 손이 우리를 달려버린다 기가하던 노래 그려 버려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갈까 유일한 희생이 많은 추억이 내 앞에서 자리 뒀을 때 오, 그 다음 예상대로 일이 슬슬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밖대로 만나될 때 아주 맛있는 날 먹었을 때 세상에 난 흰빵 없는 내 배가 오, 울었을 영원한 걸 때 사랑하는 희생으로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해피 해피 피스 오!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? 1, 2, 3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만 춤출 때 아줌마의 모습을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대로 백다 오늘 누군 extract recover insecurity 그걸 바라는 형에 골라둘 있을 땐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해피 해피 피스 워! 워!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장사인 나를 또 정말 입을 잡는다 Tonight we're going happy happy game 행복하세요